여기 보면은 와이파이 표시되어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신용카드 대면 됩니다 순식간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불과 10분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도로가 다들 어지러워서 잠깐 앉아있습니다 휴게소에 김치 담궈던 자리 깨끗하게 치우고 이제 또 출발합니다 아직 또 갈 길이 머네요 오늘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김치 담그고 네 또 톨게이터 왔습니다 이제 아까 뽑은 티켓으로 여기도 역시 녹색 화살표 쪽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1번에 티켓 넣는 란이 있거든요 티켓 방향으로 해서 넣고 여기 보면은 와이파이 표시되어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신용카드 대면 됩니다 그러면 열리거든요 그리고 3번에 여기 단추 누르면 영수증 나옵니다 영수증 나오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프랑스 셀프 주유소 인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면 숫자 있는 거 있잖아요 95 98 이건 휘발유고 가졸레 저게 디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대구요 주유고 열고 진짜 셀프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넣으면 프리스 웨이트 나오고 셀렉트 퓨얼 그럼 가조린 이거 누르면 됩니다 그럼 또 기다리라고 나오거든요 엔터 핀 자기 비밀번호 넣으면 되거든요 하고 오케이 핀 오케이 나오거든요 프리스 웨이트 어프로브드 그 다음에 카드 제거해야 됩니다 최대 150유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넣은 만큼 넣으면 됩니다 이제 36미터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걸면 카드는 자동으로 아까 150유로 취소되고 60.68유로 결제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프스 산맥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길이 좁아지고 터널도 있고 터널인지 저만지 얼굴들도 흘러내리네요 산에서 흘러내리네요 폭포입니다 폭포 강할이 불꽃축기 할 때 저거 같네요 나 이어가라 폭포 저거 저도 비어올 것 같지않나 그.. 멍네 산악지방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소나기가 한번 싹 지나갔네 아이고 위에 까맣네 소나기가 모르겠네 소나기가 모르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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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 뒤에 오토바이가 바짝 따라오는데 꺼내줘야 되겠네 근데 지금은 비켜줄래서 비켜줄 수가 없어요 기다려있어요 오토바이 선생님이 답답해 할까봐 오토바이 내가 보게 된다 오토바이 타고 왔네 제대로 오네 앞이 안 떠있으면 비가 안 돼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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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비가 10분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비가 이렇게 짧고 굵게 내렸어야지. 이 터널이 지나면 비 안올지도 모르겠다. 이 터널이 좀 길으면 비 안올지도 모르겠다. 이건 아니고 좀 비어야지. 이제 하늘이잖아. 이제 하늘이잖아. 진짜 하늘이잖아. 진짜 하늘이잖아. 차가 개판이었는데 아주 깨끗해졌을 것 같습니다. 올려면 비가 이정도 화끈하게 와야지. 이제 알프스는 알프스입니다. 설산들이 바로 앞에 있네. 스위스 알프스만 예쁜 줄 알았더니 프랑스 알프스도 멋지네요. 진짜 하늘이잖아. 진짜 하늘이잖아. 여기 물이 왔다 오네. 거기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지. 이쪽은 없다고 끝이 안 돼있을까. 저쪽은 없다고 끝이 돼있을까. 저쪽은 없다고 끝이 돼있을까. 길이 많네. 차가 많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아이가. 산에 올라가는. 저거 뭐 깡파리 뭐라고 서다놨어.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이구요. 저희는 어제 샤모니 몽블랑 쪽으로 가다가 여기 알프스 자락 노지에서 캠핑했습니다. 오늘은 몽블랑으로 올라가 볼텐데요.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는 여기서 17km 밖에 안됩니다.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 보니까 이쪽도 캠핑카들도 많이 있구요. 등산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구요. 여기도 나름 유명한데 같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니까요. 화창할때 몽블랑으로 올라가는게 맞겠죠. 어젯밤에도 비가 살짝 왔었는데 아침에 또 발짝 깼습니다. 하얀 구름처럼 보인다. 산이네. 저 산에 눈 보십시오. 카메라로 잘 안보이는데 샤모니 몽블랑 주차장에 왔습니다. 샤모니 몽블랑 주차장에 왔습니다. 여기 넓은 주차장에 주차했구요. 주차장에 나와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 케이블카 타는 데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노선이 두개 갔습니다. 이거 큰걸 타야 되는거 같은데 이게 몽블랑 꼭대기 올라가는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나와서 여기 굴다리 통과해서 갑니다. 여기가 케이블카 타는 데 같습니다. 케이블카 타는 줄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프랑스가 쉬는 날이라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케이블카 티켓 사는 데구요. 한국말로 환영이라고도 나옵니다. 표는 두사람에서 146유로 결제했구요. 그럼 1인당 73유로네요. 이 표를 샀다 그래서 아무거나 타는게 아니구요. 저희는 47번데이잖아요. 11시 55분. 저기에 맞춰서 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4번 탑승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47분이니깐 11시 55분까지 타야 됩니다. 티켓을 바꿔도 읽구요. 여기 들어옵니다. 몽블랑이 4810미터랍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저희 탑승합니다. 탑승했습니다. 꽤 넓습니다. 사람 엄청 많이 탑니다. 너무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글라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날아간다... 재밌겠다. 이 케이블카는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는 갈아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갈아탑니다 여기 또 중간역에서도 티켓도 찍어야 됩니다 스키 타러 올라가는 분도 많네요 저기 꼭대기 같습니다 이 케이블카 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깜짝 놀랄 뻔했네 4,800m에 올라왔습니다 와.. 맛있다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안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알아요 고객님 와우 깎아지른 절벽에 몽불랑 입니다 오두름이 한 2미터는 되겠네 5월에 눈을 한번 만져볼게요 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저쪽 까마귀 아닌가 까마귀 대단합니다 여기에서 스키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 좀 어지럽다더니 확실히 어지럽습니다 아우 진짜 좀 어지럽네 여기 헬기 투어도 하는것 같습니다 헬기타고 한바퀴 빙도네요 와 재밌겠네 제가 여기가 스릴 있게 가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올라가고 조금 있다가 여기 꼭대기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꼭대기 올라오니까 넓은데 있습니다 다들 어지러워서 잠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카페가 있네요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여기서 저희도 하나 먹어야죠 카페라 3유로 뭐야 뭐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과일 주스란 끝 갖고 5.7 샌드위치 5.9 여기 컵라면은 없네요 저희는 이 기계에서 샌드위치 2개 주문했습니다 시오스크에서 주문해도 되구요 여기서 직접 주문해도 됩니다 샌드위치 2개 시켰습니다 비쌉니다 조금 얼마? 환타도 하나 시켰습니다 창밖에 전망 끝내줍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약하게 수증기가 올라와서 점점 구름으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많아 사항이 없네요 10분의 1구 주인공이 많아 에서 올라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얼음동굴이 있구요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으로 올라오시는 분은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 최고 꼭대기는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4810m 최고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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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 올라와서 바닥이 유리인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또 사람들이 출소해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어로 공중 통로라고 적혀있다는데요. 아 글래스 박스네요. 영어로. 유리 통로. 바닥이 유리인 통로입니다. 여기가. 지나가 봐야죠.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유리 바닥입니다. 저기에 유리 전망대 있습니다. 유리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유리 전망대입니다. 신발도 여기에서 주는 신발 신어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이걸 신네요. 여기가 아파야겠다. 이쪽에 내려서 잘못 들어가면 이쪽은 이탈리아로 내려가는 케이블카 타는 곳이고요. 프랑스 쪽은 이쪽으로 가서 다른 방향에서 사야 됩니다. 이탈리아 쪽에서 올라오면 좀 싸다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쪽으로 내려가려면 편도 끊어와서 여기서 이탈리아 표 사면 될 것 같네. 그치? 올은 37유로. 37유로네. 평도가 37유로 같으면 저기서나 그렇게 싼데? 프랑스 쪽은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쪽에 확실히 사람이 많죠. 이제 내려가는 케이블카 타는 곳이 왔는데요. 여기에도 환영합니다. 한국말로 있습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밑에 정류장이 구름에 덮여서 안 보입니다. 이제 구름 속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중간에 케이블카 갈아타는 역입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산책 많이 하네요. 저쪽에는 스키 타는 곳이거든요. 저희는 몽블랑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려오니까 온도가 다르네요. 덥네요. 저 위에는 춥더니 이제 사람들이 옷을 막 벗습니다. 저희는 샤모니 몽블랑 구경하고요. 아침에 올라가서 지금 4시 40분이거든요. 한 5시간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데 5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희는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체르마트로 가볼 텐데요. 여기서 체르마트까지는 152km고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스위스 국경하고 가깝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제가 고속도로를 안 탈 생각이거든요. 스위스에서는 비넷을 사야 되는데 스위스 고속도로 비넷은 최하가 1년짜리밖에 안 팔거든요. 저희가 4,5일 길게 있어야 일주일 스위스에 있겠다고 1년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도로만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스위스 같은 나라는 고속도로로 신 지나가면 별 흥미 없고 오히려 국도가 풍경도 더 좋고 볼거리가 있을 것 같고 또 가다가 좋은 풍경이 있으면 세우기도 국도가 나으니까요. 국도로만 다닐 생각입니다. 오늘 5월 29일이고요. 저희가 프랑스에 5월 18일날 들어왔는데 그러면 며칠이요? 12일차 12일차에 스위스로 넘어갑니다.